작년에 탑합이 들었고 올해는 아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아버님을 다시 캐드로 고용을 한 거죠. 본인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. 그렇죠. 박현경 두 홀 연속 버디. 정확히 검사를 읽었죠. 그대로 들어갔어요. 두 선수는 홀을 좌우로 스쳤는데요. 박현경 선수는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들어갑니다. 박현경. 박현경. 따라잡아요. 다시 공동선도. 넣습니다. 잘 맞았습니다. 이야, 끝까지 포기 안 하네요. 확실히 아버지와의 탑은 성공적이에요. 네. 네. 네.